유니아 야하! 속성! 너무 예쁜데? 진짜 엄청 커! 대박 네가 말한 것처럼 마당이 있어! 대박이다 근데 마당도 있어! 와 진짜 큰데? 와, 이 층까지 있어. 와, 진짜 와. 대박이네. 와, 진짜였어. 야, 오가다가 보여요. 내가 그냥 귀인 날 뻔잖아. 이야. 이야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오, 완전 좋은데? 소파다. 아, 진짜 좋다. 형, 어떻게 좀 만족스럽나요? 좋은데요? 장소라서. 와, 오늘 승관이 형 오랜만에 존경스럽다. 존경 나오셨어. 너를 담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형, 출석 안 하시나요? 네. 저희가 저녁을 먹어야 하는 시간이긴 한데 또요? 오늘 먹기만 하면 되는데 하지만 저희가 직접 요리를 만듭니다. 직접 만듭니다. 네. 세 팀을 나눠서 직접 마트에서 잠을 보는데 거기서 다른 게 뭐냐면 각 팀마다 마트에서 찾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요. 오, 와. 왜 이렇게 몰라. 그 금액을 정하는 게임을 지금 할 겁니다. 와. 먼저 팀을 나눠야 되죠. 오늘만큼은 힙합 보컬 퍼포먼스 너무 맨날 이거 찍어가지고 오늘은 진짜로 북팀바로 해도 나누는 거 같아요. 북팀바로 가서 북팀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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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하루 방팀 어때요? 그러면 음식이니까 우리 다근바리 팀 다근바리 파이팅! 우리 팀은 다근바리입니다. 두 번째 팀이 이렇게 들어오네요. 저희 팀은 바로 한라봉 팀입니다. 한라봉 팀입니다. 한라봉 팀을 아주 상큼하게 체급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호분한 행동이죠. 하나 둘 셋 파이팅! 한라봉 파이팅! 우와! 요리 게임인데 요리를 한 번도 안 해보네요. 대박! 자! 야! 우리 게임인데 요리보산 팀 가자. 제주도 명물로. 제주도 명물로. 차례방. 모하멘 팀. 어 흑돼지 팀. 모하멘 팀. 모하멘 팀? 모하멘 팀. 모하멘 팀. 모하멘 팀. 모하멘 팀. 모하멘 팀. 모하멘. 하나 둘 셋 파이팅! 자! 저희가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. 프라이팬들. 디에이팬들. 디에이팬들. 예명으로 할게요. 프라이팬들. 하나 셋. mono mono 구하멘. 모지 셋. 1, 2, 3. 1, 2, 2. 우지 넷. 우지 우지. 추윤 넷. 우지. 아! 조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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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원. 승관 넷. 승관 승관 승관. 링크 셋. 링크 링크. 승관 승관 승관. 우지 넷. 우지 우지 우지. 승관 넷. 승관 승관 승관. 호시넷. 아! 번호 넷. 번호 Main 번호. 호시 셋. 으아! 아 여러분 제가 게임을 여기서 하나 바꿔야 될까요? 여기서 말도 안되는 쿵쿵따 할게요 알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잠만 저 한번 얘를 보여주셔야 돼요 랩쿠깍 꽝쿵쿵 이렇게 말도 안되는 거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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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 나 쿵쿵이야 범위가 한 범위가 한 범위가 오케이 정으로 타라 참참 타고 어때요? 참참 먼저 두 판 이긴 사람 이긴다 네 참참참 자금발이 괜찮아 괜찮아 참참참 오늘은 순서 하나 중에 좋죠 첫 번째 팀이 한라봉 팀 저희 한라봉 팀이 먼저 자 우리 한라봉 팀 2만 원 2만 원 2만 원 자 잘 뽑았어 잘 뽑았어 3만 원입니다 자 보아맨 팀 맞나 진짜 우리 보아맨 지금 마트를 가는데 여러분들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제주도의 냄새가 가장 나네요 진짜 제주도 스타일의 음식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 평화는 저희 스태프분들이 해주세요 아 네 전화 타고 부모님 찬스까지 부모님 찬스까지 아 괜찮다 알겠습니다 자 마트로 고고 한번 할까요? 이거 마트로 고고 가자 투시 로그! 한번 여기 괴 Sophia